네 원이 일단 클래스 카드 숙제했는거 보겠습니다. OK FA24 정리네요 이제 그리고 했던거 셔플 틀고 OK 자 가겠습니다 The bears get up at 7 and leave the house at 8 The bears get up at 7 and leave the house at 8 와쟈 자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거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여기에 이렇게 있구요 여기에 뭔가가 생략된거죠 누구? 누구? 그렇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략됐죠 그래서 여기에 뭐를 지문으로 상관없을까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 수가 있죠 누구죠? 왜 알 수 있겠다 오케이 안방길어봤자 할 수 있겠죠? 안방길어봤자 하면 뭐해요? 응? 안방길어봤자 하면 뭐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 영어로 뭐가 생략됐을까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그러냐 하면 뭐라그런데요 접속사 접속사 뭔가 붙여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누가? 곰들이 뭐한다? 일어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해요? 하다시 하다시 주 그렇죠 그럼 여기도 누가 그들이 떠난다 여기도 누가 다 있죠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주 그렇죠 그대로죠 그러니까 live의 뜻은 떠난다 get up의 뜻은 일어난다 그중에 get이 하다시니까 이 속에 두가 숨어있고 이 속에도 두가 숨어있네요 번역이 찾아 비추них 이리 닫고 싶어 루루 뭔가 하나 잘못된 것 같은데? 다 잘했는데? 언제가 영어로 뭐죠? Where에요? I am. When 그러고? When 그렇죠. Where는 어디죠 어디 어디에 일어나니까 아니고 언제 일어나니까 근데 When 대신에 몇 시에 When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시간이 알고 싶으면 When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What time 그래서 곰돌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at time do the bears get up? What time do the bears get up? What time do the bears get up? They get up at 7.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언제 언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en do the When Do the Beers Beers Leave the Beers 그렇죠. Leave the House. When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곰돌은 언제 집을 나가냐 그렇죠. 언제 집을 나가냐 When 말고 쓸 수 있는 거 있다 했죠?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알겠습니까? 그 다음 기회에서 시 Someone Goes In the house Someone Goes In the house Someone Goes In the house If If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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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Goldilocks It's Goldilocks Walt. Oh у She kitchen She So one which is What does She eat What do látê She 제 뜻은? 그녀는 무엇을 말해? OK. 그래서 무엇 해도 되고 무슨 음식 해도 된다고 그랬죠? 무슨 음식은 뭐죠? What food. 그렇죠. What food that she eat.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합니다.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Goldilocks. Goldilocks eat some soup.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It's three o'clock. It's three o'clock. OK.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time is it? 그렇죠. 시간 묻는 표현. 요일 묻는 표현은 뭐라 했죠? What day is it? 그렇죠. 색깔 묻는 거예요. What color is it? 그렇죠. 계속해서. She sleeps in the bed. She sleeps in the bed. OK. In the be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ay is it? Where does she sleep? Where does she sleep? Where does she sleep? Where does she sleep?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묻는 거겠죠. 계속해서. 무엇을 붙인다. 어디로 바꿔준다. 앞제비 씨가 보입니다. OK. 여기서 여기서. 아는거는 저기에 있을 거야. The bears come back. And find her. The bears come back. And find her. The bears come back. And find her. 여기에는 발견하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럼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빠져있는거죠? 발견한게 누군데? 그것대로 응? 발견한게 누구죠? 아 배지 골디락스가 골디락스를 발견한 겁니까? 아니요 여기에는 예지우고 그 곰들이죠 그 곰들이라고 또 쓰기 너무 귀찮은데? 네 그렇죠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응 접속사 그렇죠 붙여주는 말이였죠 그러니까 이 접속사 덕분에 뭐가 몇번 나올 수 있어? 누가다가 두 번 나올 수 있는거에요 누가 뭐뭐하고 그리고 누가 뭐뭐한다 이러고 있죠 그렇습니까? 허얼은 누구 대신 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해 보니까 그니까 she 도 있고 her 도 있고 her 도 있죠 그쵸? 여기에 비슷한게 he 도 있고 his 도 있고 him 도 있죠 가장 쉬운 i를 예를 들면 i 도 있고 뭐 도 있어요? me my 도 있고 me 도 있죠 그렇습니까? 자 얘는 she의 뜻은 그녀는 그녀가 라는 뜻이죠 her의 뜻은 그녀의 her의 뜻은 그녀를 그녀에게 희는 희는 그 그는 그가 라는 뜻이죠 kiss는 그의 그의 힘은 그를 그를 그에게 i는 나는 나는 내가 my는 나을 me는 나를 나를 누가 다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애라서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를 보고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말로 문장의 주인이라고 해서 누가 다 해서 이게 문장의 주인이에요 하나씨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이 행동을 하는지 얘기합니다 만약에 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i가 오면 내가 가는거죠 여기에 day가 오면 그들이 가는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보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문장의 주인이라고 해서 she he i we day you 이런 것들 주격이라 합니다 좋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뒤에 어떤 이름씨를 씹어넣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어떤 것을 씹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책은 책인데 나의 책이면 뭐라 그래요 나의 책 my book my book 나의 책들 my books 이러면 되겠죠 근데 내 책이 아니고 그 남자의 책이면 his book his book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여자의 책이면 her book her book 이렇게 하고요 예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 좀 어려운 말로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소유하고 있는게 뭔지는 알죠 그래서 예를 보고는 소유격 이라고 배우게 될거에요 누구의 소유물인지 얘기해 주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주로 주로 하다시 뒤에 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누가 낳았죠 여기에 누가 낳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거 좀 한번 읽어볼까요 저 여자의 책임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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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를 좋아합니다 그쵸 그녀가 좋아한다 누구를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를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고는 좀 이따 뭐라고 할거냐 하면 어떤 그녀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목표물 이럴까요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배우게 될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에요. 됐습니까? 곰들이 발견하는데 그녀는 발견합니까? 그녀를 발견합니까? 그녀를. 그래서 그녀를 이라트로니 발견한 속을 써야 되겠죠. 누구 대신 왔어요? 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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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를 해서. They read books and eat together. They read books and eat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They.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대인은 뭐 대신 왔죠? 배어장랑 골디락. 오케이. 영어로 하면 더. 배어장. 배을즈. 골디락. 앤? 볼디락. 골딜락.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대로 하면. 안 방길라봤자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어... 안방길어봤자 없으면 얘를 못쓰는데? 아, 그렇네. 응. 어쩔 뻔했어?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당연하죠. 안방길어봤자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해봐야 되니까. The Bears and Goldilocks read books and The Bears and Goldilocks eat together. 오케이. 안방길어봤자 없으면 The Bears and Goldilocks eat... The Bears and Goldilocks read books and The Bears and Goldilocks eat together. 할 뻔했어요. 알겠습니까? 네. 안방길어봤자 고맙죠?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있고 여기도 누가 다가 있죠.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접속사. 그렇죠. 누가다. 얘 덕분에 누가다 두 번 쓸 수 있게 됐어요. 오케이.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뒷부분은 없다 치고. 책 읽는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아... 어... 왓... 왓... 오우. 눈치챘어. 왓... 왓... 네.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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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뭐하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What do they do? 됐습니까?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그들이 읽니? 무엇을? What do they do? 이 대답이 듣고 싶대. 그러면 걔들은 뭐하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언니 계속해서 Golden ox and the bears are very happy. 오케이. Golden ox and the bears are very happy. 누가 누가 Golden ox and the bears are very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 하다의 시트 하다의 시트 하다의 시트 하다의 시트가 도대체 어디 들어있죠? 여기 들어있나요? 여기 들어있나? 여기 들어있나? 여기 들어있나? 해피 해피 해피의 뜻이 하다의 시트 아니요. 아니요. 누가 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틀렸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 동사 비 동사 비 동사의 종류는 m is r 가 있고 뜻은 b 다 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b 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very happy 난 대답 듣고 싶어. 매우 행복하 매우 행복하 매우 행복하 매우 행복하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떤지 그렇죠. 어떤이죠. 어떤. 자 그래서 묻는 말 할 때 이게 그대로 있으면 너무 귀찮으니까. 뭐로 바꿔서 물어보자? 네. 오케이. 그럼 개들은 어떠냐?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개들은 어때? 어 개들은 매우 행복해. 자 그래서 묻는 표현은 뭐가 된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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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너 어떠냐? 라는 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너 어때? 어 나 잘 지내. 너 오늘 어때? 어 난 좋아. 난 그냥 그래. 어 난 좀 피곤해. 나 아파. 난 행복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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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볼까요?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랬더니 I'm fine. I'm so so. 이런 거 혹시 본 적이 있어요? 네. 오케이. 이게 어떤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그들은 어떻니? 안무 묻는 표현? 네. 오케이. 아무 묻는 표현 how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상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상태인지 또 어찌 어떻게 해서 방법을 물어 볼 때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they? How are Goldilocks and the Bears? 했더니 Goldilocks and the Bears are very happy. They are very happy. 됐습니까?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죠.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